안녕하세요. 오늘은 PMSM을 탑재한 전기 오토바이 MBIS에 대해 리그를 해보자 합니다. 드디어 한국시장에 상륙했습니다. MBIS 전기 오토바이 MBIS 최대 출력 파워 2kmW 최대 출력 속도 226km 최고 속도 100kmh 50kmh 속도에 도달하는데 단 3속 EBS 탑재 150cc, 그 이상의 성능 지금 그 리뷰를 시작합니다. 먼저 MBIS의 파워트레인에 장착된 PMSM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MSM 방식은 일반적인 모터와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파워출력이 가능하고 특히 주행할 때 소음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할 수도 있고 모터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PMSM은 테슬라 모델 3, 니산의 니산 리프와 같은 유명한 전기 자동차에도 적용되었죠. MBIS의 핵심 사양은 9kW의 최대 파워, 220Nm의 최대 토크, 그리고 100kmh의 최고 속도입니다. 이처럼 MBIS는 이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전기 오토바이 중에서도 그 성능이 뛰어난 측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사양이라면 제 생각엔 150c 정도 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듯 한데요. 그래서 몇 가지 주행시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주행시험은 경사로 주행시험과 오프로드 주행시험입니다. 그럼 이동해보겠습니다. 경사로 주행코스에 도착했네요. 짧은 거리긴 한데 꽤 높습니다. 그리고 거칠면서 미끄러운 재질의 지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코스인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저 혼자 오르면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추가로 성인 남성 2명을 뒤에 태우고 오를 겁니다. 차량 탑승자의 무게만 250kg 정도 되겠네요. 네 성공했네요. 보셨나요? 이게 바로 전기 오토바이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순간적으로 높은 파워와 토크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차량에 막대한 부하가 적용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9kW의 최대 출력 파워를 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 3명이 탔음에도 오를 수 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오프로드 시험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프로드 시험 장소입니다. 바로 이어서 주행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네요. 주행이 어렵진 않습니다. 계속 타면서 드는 생각인데 150cc 내연기관 오토바이보다 더 강력한 주행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어려운 주행 코스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네요. MBIS는 오프로드 전용 오토바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에서의 주행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있는데요. 차량의 앞서 스펜션이 다소 짧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주행에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양한 전용 오토바이를 타고 왔지만 MBIS의 차체라던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튼튼하고 제어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프로드 주행시험도 통과했군요. 오늘 MBIS를 통해 경사로와 오프로드에서 주행을 해봤는데요. 차량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리뷰도 재밌게 할 수 있었네요. 차량의 사양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9kW의 최대 파워와 220Nm의 최대 토크를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굳이 한 가지 결점을 짚어서 말씀드리면 차량 앞휠의 서스펜션부가 짧다는 점입니다. 전기 오토바이의 성능, 디자인, 그리고 가성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MBIS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건 다른 일반 전기 오토바이 대비 상당히 높은 사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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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